정춘 불합보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어우 추워라. 그러니까 아래 옷을 좀 뭘 껴 입어. 낮에는 더워서. 이거 더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래 이거. 너도 한번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너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극방 멍청한 사람들은 뭔지 몰랐죠. 뒤에 가면 차에다가 스피커 올려서 이리로 쏘고 있어요. 오늘은 스피커가 더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아주 잘 들려요. 고마워. 잘 들려줘서. 웃어야지.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 아유 참. 자. 아무거나 합시다. 알겠습니다. 청춘 불합보. 저기 현수막이 걸려있죠? 아니 윤정 청춘 불합보.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한번 나도 한번 불합시다. 이것도 왜 니까지 불합시다. 아니 나 춤, 춤 배웠잖아 요즘에. 아 요즘 새로 나왔죠. 내가 새로 나온 춤 배운 거 있어. 음악 나온다고 쳐줄게. 알겠습니다. 차렷! 경련! 시작! 아..아냐들 예측 좀 해봐 아냐들 예측 좀 바꿔줘 아 고마워 볼에 얘가 보일다고 볼별 주면 돼 머리가 꼭 물개올 같아요 너무 예쁘다 쉬는 야옹이 시나라보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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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애기가 꼭 나 범위 범위가 범위 범위가 심파날대 흑끑끑끑 엑끑끑끑 엑끑끑 차라라 차라라 아가씨가 까나누리바대 엑끑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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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끑 흠흠흠 흠흠 자세한 자세한 그 인생의 빨갛을 가슴 대로 정신 풀부려도 정신! 분리 잘 finding 어쩌다 él 이 전소를 어디에 있었나 오늘의 아름다운 짓 발음 속에 펼쳐줘요 아 우리가 힘내받아 여쭤내주세요 일주일의 맘 다가 기다려 가사로운 느낌을 부끄러운 나라 부르는 어문빛이며 산거벌하네 부끄러운 행동을 참가하네 기회가야 할 때로 전소를 부르라고 부DR Hem 브라보 브라보 어떻게 노래 괜찮네요 네 bli의 맞이 좀 기억해주세요 원래 노래할 때 중간에 이렇게 내가 빼줄게 내가 technical 뭐 Falreng 박혀있잖아 됐어 아 됐어? 됐어? 공감정에 할 때 유튜브도 찍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싸가지였다고 그래 담배 많이 피는다고 담배 피는게 무슨 싸가지 없는지 마약하는 새끼들이 이런데 맞지 시청자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해서 담배 피는게 잘못 심어서 약하는 새끼들이 튼진대 요즘에 저희 흥분제는 안 먹어요 저희 약 같은 거면 안해요 그렇게 나쁜 일 안하면 돼 가끔 하는 거라고 우리 여자들 가끔 요즘에 회장님 손녀 약하고 뭐하고 그랬다고 우리 여자들은 그런 걸 안해요 어떻게 나쁜 짓을 가끔 하는 거라고는 공연 끝나고 남자는 한 번씩 사 먹으러 가요 안 웃으라고 한 얘긴데 진짜 없네 다행이다 갑시다 가보겠습니다 첫번째 박진님 이러봐야 되나? 어? 이리 오고 왔다가 화가를 보고 이러보는게 우리 오랜만에 이리 한 번 할까? 아이씨 손이 안 맞잖아 손이 안 맞잖아 손이 안 맞잖아 아이씨 바람이 울면이 붉은대로 구름이 가면 가는대로 참여 참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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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목숨이의 빛, 어둠이의 시즌이의 빛아 번두인 곳은 나의 눈에 나고 싶어 그는 보면 번누로, 네가 보면 번누로 반풍만의 고위에 비쎄 한정만 벅스만 장비와 나니 장비와 나니 일을 하네 일을 하네 어둠이 어둠 속에 홀란 자리 차지 않고 반풍기를 풀어볼까 한정만 벅스만 장비와 나니 장비와 나니 반풍기 장비와 나니 오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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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다야 나가라 똑같은 일세 노다야 피지가다 사지서요 어느 날 심장어 모든 곳이 사는 걸 안 보이세요 가슴을 울지마 얼굴로 눕고 있는 우리는 풍닭제니 어 오 한정만 벅스만 꿈을 보내고 아 앵콜! 앵콜 나왔네? 앵콜! 앵콜! 앵콜 나왔네? 앵콜 다 할까? 그럴까요? 난 한국마보이 잘 알게 될 것 같은데? 웬일로 앵콜이래요? 저녁때 분위기가 사뭇나는 아침까지 했는데 딱 시원한 사람들도 있네 한 번 더 하자 광대 한 번 더 할까? 그래요 광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대 그래 한 곡만 하고 우리 나영이 가수님 나와라 하자 나 금방 나와서 했잖아 세 곡만 듣지 뭘 어디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래요? 그래 끝나고 손님 있으면 또 내가 할게 그래요 나영이님 읽으면 노래 외국하고 끝나면 손님도 있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면 되지 알았어요